안녕하세요. 윤화티비 신청! 안녕! 오늘은 롯데앞에 있는 멘트로폴리스 비컴센터입니다. 여기에 온 이유는요. 여기가 하누이에서 유일하게 루니클루 매장이 있는 곳 중에 한 군데인데 윤화, 이제 좀 있으면 유치원 갈 때 입을 옷이 없어서 옷 사러 왔습니다. 앞으로 가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윤화를 잡아서 윤화는 귀찮다. 간만에 밖에 나와서 윤화는 지금 신이 나있다. 여기 매장이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유니클룸은 당연히 봐야 될 거고, 후리 쓰자. 모자 없어서 좋은 거야. 엄마, 해 모자 콩데. 모자 없어서 마음에 안 든다는데 모자 있는 게 더 이쁜지 모르는 우리 청심이다. 옷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마네킹이 마음에 드는 우리 윤화씨. 옷보다 마네킹이 더 좋은 윤화씨다. 애기 후리스 사러 왔는데 애기 후리스가 전부 다 사라졌네요. 여기 매장 구조는 1층은 여자 매장. 지아는 IOC랑 남자 매장. 계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엄청 사람이 많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유니클로가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계절이 조금 극단적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베트남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여기서 파는 가격이 더 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기도 하고 일본 브랜드보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일본 메이커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아하는 것도 많아요. 정작 유나우 외투는 못 샀다. 1층에 있는 화장품 매장들을 구경하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엄마야 잠깐만 일로와봐. 잠깐 페이스샵에서 화장품을 구경하고 화장품 안 산다고 하더니 열심히 물어보면서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지고 있는 우리 정심이 안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빠랑 장난치는 게 가장 좋은 우리 유나씨. 바디로션이 라이언 모양으로 생겨서 유나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로션이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우리 유나씨. 엄마 해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반응이 없으니 혼자 하고 있는 우리 유나씨. 잘했어요. 그만하세요. 안돼요. 안돼요. 됐지. 됐지. 안돼 그만. 응. 그만. 여기도 전부다 여자 화장품만 있는데 실제로 베트남에 있는 란에즈부터 해서 화장품 매장 가면 남자 화장품 파는 데가 거의 드물어요. 바디샵 이니스프리. 미니스프리에서 하나 파는데 그 올인원 에센스. 남자 화장품 사기가 참 힘든 나라야. 식당가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일단 일식이랑 파스타 피자 중에 고르다가 결국엔 알프레스코 가기로 했습니다. 프레스코 도착했고 파는 건 파스타 그리고 스테이크 피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거 먹어. 어. 이거 먹어. 아. 먹은 싶은 게 우리 많은 정심이다. 세트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피자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싶다고 하신다. 이거 먹어. 그래 먹어. 와이프 이 파스타 하나랑 이거 비비큐 플레이터랑 스테이크랑 피자 이렇게 드시고 싶으시대. 뱉어지겠군. 피자 만드는 아저씨도 있고 배고프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덩. 고파요. 어묵이 나. 고파요. 고파요. 많이 고파요. 고파요. 빨리해주세요. 음 안 먹어도. 위험해요. 제일 먼저 나온 이게 시룸 스테이크 크림 파스타 sandwich. 오이구 맛있어요? 이게 더 맛있어? 뜨거워? 빠르래? 맛있다 트로피카나 무슨 피자인데 맛있겠다 그리고 리바이스테이크 도전하고 맛있다 배고 싶습니다 오이구 마지막 비비큐 플랫터까지 해서 피자, 스테이크, 비비큐 플랫터, 파스타 다 나왔습니다. 많이 주문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양이 작은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으시다가 먹을 거를 엄청 드시고 나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 우리 청심이다. 입 응원 굿, 기븐또. 스테이크는 다 먹었는데 플랫터는 다 못 먹겠다. 엄마 배불러? 네. 왜 많이 불러요? 진짜 배불러요. 기분 좋아졌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모르는 아가씨와 친해져 그저 같이 놀고 있는 우리 인아씨. 커다란 인형을 보고 또 즐거워하는 우리 인아씨. 인아 이거 해도 안 뽑히는데. 엄마 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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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아버지 알겠어요 아빠 감사해요 유나 아빠 감사해요 아빠가 인형 뽑아줄게 아유 아빠가 뽑아준 인형을 들고 포옥 껴안고 가고 있는 우리 유나씨 인형 들고 신인 하시는 우리 유나씨 집에 가자 청시민은 쇼핑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유나는 인형을 얻어서 기분이 좋아지셨다 두 여자와 함께 오늘도 힘들었던 나들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빠이빠이 유나도 빠빠이 이쁜게 다 먹던 뒷부분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аб스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